명신탁 한번 아마 이건 명신탁 민법에서도 봤을 건데 아예 그냥 여기보나 저기보나 정리가 안되면 여기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먼저 프린트물에서 명신탁 먼저 이자관 이자관은 그걸 잘 안내긴 한데 먼저 두 사람 사이 신탁자고 수탁자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는게 아니라 사면 매매가 진행되면 바로 옆에 바로 9페이지 9페이지 잘 꼭대기 보시면 29번의 바로 명신탁 여기도 민법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법령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좀 그려져야 됩니다 먼저 이자관은 신탁자가 탈세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중에 경매도 올 것 같으니까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수탁자에게 바로 넘기니까 바로 넘긴다고 해서 두 사람 신탁자 바로 수탁자 두 사람 사이에서 행해진다고 해서 이자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권이 넘어간다고 이전형 이전형 명신탁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빼돌리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 없다 하다가 명신탁 약정만큼은 무효 어떤 형태가 될 건가 모두 무효입니다 탈세 탈법 그 목적이 안 좋으니까 모두 무효다 주인세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등기가 유효다 하는 쪽은 저기 계약형 계약형 자체가 정말 시험을 적감으로 많이 나올 수 있고 계획입니다 먼저 이자관 역시도 빼돌리니까 신탁자한테 등기 수탁자에게 넘어갈 건데 등기가 효력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도와주면 불법을 도와준다 국가가 그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삼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형 등기형은 매도인 매도인에게서 누가요? 신탁자가 사다가 사다가 수탁자한테 맡겨줍니다 그럼 뭐 하려고? 재산 빼돌리라고 그리고 탈세하려고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는 효력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제 계약형을 줄여야 할 게 계약 체결해서 수탁자가 사오기로 했습니다 수탁자가 돈 받아서 그러면 매도인이 손이었을 때 누구요? 수탁자가 사오니까 수탁자 줘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야 신탁자 골다 먹지 그러니까 신탁자가 사오거나 신탁자가 빼돌리면 다 무효인데 뭐라고요?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사면 그리고 매도인도 서리면 매도인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 안전 때문에 뭐 하는 게 좋다?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유효 여기만큼은 유효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효라는 것 때문에 여기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출문제가 우리 법령에서도 케이스 형태로 등기형도 나왔지 계약형도 나왔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올해 등기형 나오면 다음에는 계약형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규속 보실까요? 먼저 이장안의 명신탁은 애초부터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었어?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도 등기 무효지 그리고 약정도 무효지 누구래요? 신탁자 신탁자입니다 거기 신탁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자르러 주셔야 됩니다 여기 등기형 여기서부터 많이 어려워집니다 엉뚱한 게 무슨 매순이다 아니면 신탁자다 소유권이 이러면 맞겠냐고 먼저 등기형 명신탁은 누가 샀대요? 신탁자가 사서 누구한테 준대요? 수탁자 그런데 등기도 무효지 약정도 무효지 그러면 얘는 애초부터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등기형 지금 삼자관에서 등기형은 누구한테 소유권이었을 때 애초에 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그 소유권은 신탁자다? X 그 소유권은 수탁자다? X 그럼 누구래요? 도대체 매도인 꼼짝 않고 소유권은 그대로 그러니까 그 매도인자에 앉아라 그러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 딱딱 맞아갑니다 퍼즐처럼 그리고 계약형은 무엇일까요? 계약형은 누구한테 있더라도 너 가져 수탁자 수탁자 너나 가져라 수탁자가 사니까 너 가져 그냥 그래야 신탁자 골탕 먹지 괜히 돈 맡겨갖고 사게 했네 저 수탁자가 안 주면 찾아갈 방법이 없네 누가 그러래? 주하시게 됩니다 내가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주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횡령죄를 볼까요? 바로 횡령죄가 이제 권금을 빼돌린다 먼저 여기는 수탁자가 어디맞을 건데 횡령죄에다가 좀 헷갈리시면 거기다 수탁제 여기는 수탁자 신탁자 말고 수탁자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수탁자가 팔아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횡령죄 먼저 이자관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해요 여기는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을 살짝 수탁자한테 맡겨놨습니다 맡겨놨는데 그걸 팔았다? 횡령죄 5년이야 징역이 있습니다 아주 교도소 갈 거예요 가서 콩밥 먹을 거예요 고스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횡령죄가 등경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갑자기 판례를 바꿨습니다 성립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를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2016년부터 판례를 바꾸면서 횡령죄가 뭐한다? 성립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탁자가 사서 등기도 안 하고 바로 넘겼으니까 여기는 등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횡령죄는 뭐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옆에 이 자관은 성립한다 등기 있었던 걸 그대로 넘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신탁자께 맞는데 여기는 사서 그냥 바로 수탁자한테 넘기다 보니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신탁자가 더 골탕 먹게 생겼네요 횡령죄 성립하지 않으니까 너 계도에서 한번 보내봐라 나 계도에서 안 간다 라고 해서 수탁자가 그냥 마음 놓고 팔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예 그냥 돈 주고 아예 맡겨놓을 생각을 아예 안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경은 뭐실까요? 계약경은 애초부터 그랬었고요 먼저 수탁자한테 소유권 그러면 그 수탁자가 팔았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 그냥 지가 지껀 판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성립 안 해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실명 등기 안 했을 때 등기 안 해온다고 나 먼저 이자간의 명신탁은 신탁자 보고 안 찾아온다고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10% 20%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거기에 이행강제금 있다 이자간은 있습니다 이자간은 있고 계집니다 그 다음 이제 삼자간의 명신탁에서 등기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있어요 계집니다 신탁자 보고 너 찾아와 빨랑 존맛을 때 찾아와 매도인 대위 매도인 대위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봐야 됩니다 계약형 신탁자 너 가져라 그리고 소유권 유효 그랬을 때 이행강제금 신탁자 보고 안 찾아온다고 이행강제금 때린다 못 때린다 못 때린다 여기 찾아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행강제금은 신탁자가 신탁자가 얻어막는 겁니다 왜 안 찾아와 라고 계약형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예 그렇게 명령 못 내리니까 거기는 없다 그리고 반은 청구 보실까요 돌려줘 그러면 신탁자 네 명의로 찾아와라 그게 뭐래요 명의 회복죠 명회복입니다 이자간의 명신탁은 신탁자 보고 찾아와 명의회복 네 거 찾아오라고 네 거 그 다음에 그 삼자가 명신탁에서 등경 보실까요 누굴 대신해서 찾아오라고요 매도인 수익권은 매도인한테 있으니까 그 매도인 자리에 앉아 해서 찾아와 아주 바빠 죽는다고 했습니다 매도인 자리에 앉아갖고 등기무회라고 주장하고 수익권 돌려놓고 또다시 이 자리에 앉아갖고 수익권 돌려줘 하면은 수탁자한테 어렵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형은 계약형은 반한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팔 때 팔 때 부당이득만 여기서 여기 불가능에다가 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부당이득 팔았을 때 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부당이득 돌려줘 그죠 그러면 팔면 그거 내 돈이니까 내 돈 받고 샀던 거니까 부당이득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부당이득이지 돈 없어 그러면 찾아오기도 어려울 겁니다 누가 맡기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철저하게 좀 신탁자가 보호가 안 된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제 3자 아예 똑같습니다 서원은 악을 불문하고 악이도 소유권을 추득할 수 있다 없다 제 3자는 아주 눈물 나 추득해 그런데 적극 가담 안 판다는데 맨날 그냥 술 먹여서 우리 나중에 수탁자가 나이들 술 먹다가 아주 죽었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줬었다 그럼 적극 가담은 그건 무효 이중매매도 적극 가담까지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담은 괜찮아도 적극 가담은 무효라고 거기는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적극 가담 하나만큼은 무효다 이런 실험입니다 그럼 이제 35번 지금 104패에 대해서 35번 이런 문제는 정말 아주 괜찮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또 나왔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등경인가 계약경인가 그거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무효 그 등기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매도원한테 소유권이 있을 건데 수탁자 앞으로 가있을 겁니다 그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무효 그림입니다 그림이 좀 생각나야 되고 35번 볼까요 104패 아주 괜찮았고요 갑과 그리고 을은 그랬습니다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좀 더 볼 겁니다 그런데 을 소유래요 을 소유 그러면 을 소유 그러면 매도인인가봐 그니까 여사람이 팔까 인가봐 그니까 을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죠 맞죠 그니까 을은 매도인 그리고 갑은 누구 매수인일 거 그니까 그럼 시탁자 할 건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은 뭐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니까 세금 있는 건 재산밖에 없나 봐요 벌써 2주택 3주택 돼서 난리 났어요 우리 세종시가 뜨면 조정적에 들어가면서 이제 2주택 중과세 3주택 중과세 난리요 그걸 줄인다고 나 지금 집이 많아 그러니까 또 오면 절단 날 것 같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갑하고 갑이 이제 맡길 사람인가 봐 신탁자 그리고 이 사람 이제 병이 병이 바로 수탁자일 것 같아요 수탁자 명신탁 약정에 따라서 그 약정의 효과가 뭘까 그리고 병명의로 병이 바로 수탁자인가 봐 그러니까 갑의 병을 쏘놓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 보고 또 위에 봐야 되고 또 하나 보고 위에 봐야 되고 아주 찾다가 괜히 혼자 또 짜증나시고 병명의로 수입권 이전 등기 됐습니다 그리고 병에게 수입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등기까지 수탁자 앞으로 됐구나 그리고 이제 개업공인주사가 갑과 을한테 갑은 지금 여기 이제 신탁자고 그리고 을은 매도니고 그걸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거래요 옳은 거 옳은 거를 찾아보세요 먼저 첫 번째 이게 개의야 개항병 신탁에 해당되는데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개학형 아니죠 무슨 명이래요 등기형 등기형 여기 개학형은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 받아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딱 문장 보면 저거 등기형 개학형 금방 표가 난다는 겁니다 조회시대입니다 이건 등기형 바로 병 앞으로 등기가 되잖아요 수탁자 앞으로 그리고 신탁자는 사서 주고 이거 등기형입니다 벌써 첫 번째 1번 X 그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병은 누구요 수탁자 아까 가볼 병 종료 안 해주시면 안됩니다 병 명의의 정기는 또 유효래요 유효는 무효입니까 무효 유효 그러면 돈을 받아서 매도인 선이다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유효다 또 뭔 소리 한대요 무효 그러니까 지금 등기형에다가 쭉 타고 내려가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병 명의로 수탁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소유권은 갑에게 갑이 누구더라 갑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립니다 갑은 매 신탁자 매수인 소유권 누구한테 했대요 꼼짝한 꼬 누구 소유였대요 을 을 을이 매도인입니다 을 그러니까 여기도 잘 나가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소유권은 누구라고요 을한테 그러니까 여기는 갑을 병정을 정리를 안 해서 애라 그냥 3번 맡겄다 해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은 신탁자요 지금 산 사람이요 등기 무효 그리고 약정도 무효 죄다 무효 꼼짝 않고 소유권은 그대로 을한테 을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저기 을소유라고 했구만 조사시리입니다 여기도 안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갑은 신탁자입니다 매매계약에 의해서 을한테 매매계약에 의해서 지금 돈 주고 받고 있잖아요 매매계약에 의해서 을한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놓고 등기가 무효이라고 해놓고 매매계약에 의해서 내 소유권 돌려줘 그럼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단계 좀 한참 좀 앞서갔습니다 요 4번도 꼭 틀릴 것 같죠 아니요 4번이 바로 맞아 매매는 유하니까 매매계약 기에서는 내 소유권 넘겨줘 그렇게는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안 찾아가면 이행강을 좀 들고 팔 거고 나중에 난리가 날 거고 그래서 요 4번 4번이 애매하시면 5번을 보세요 5번 병이 수탁자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리고 갑은 갑은 신탁자인데 병한테 대금 상당의 뭐 또 부당이득 청구권이 갑자기 여기 나오는데요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거는 계약형 얘기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당이득은 계약형 계약형이었습니다 요거는 매도인 대의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다 자 이래야지 여기는 엉뚱한 소리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처럼 계약형 아니네 5번처럼 그 계약형 아닌에게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고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안 보시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론 문제가 바로 20시대 때 나왔었습니다 아마 민법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로 좀 내봤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주에 부동산 걸으신 거 쭉 봤었는데 107페이지에 107페이지에 40번 그러니까 꼭 부동산 걸으신 거 하나가 나오는데 여론 좀 어려워요 아주 내놓고 그냥 골탕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좀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신고서 작성 방법 거기서 꼭 저렇게 하나가 꼭 매년 그냥 내놓고 그냥 나옵니다 한 문제에 오래가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신고 방법, 작성 방법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글자가 막 깨알같이 많았었던 그거입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신고서의 작성 방법 제목 똑같고요 그리고 박스도 꼭 저렇게만 냅니다 오른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올해도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렇게 나오지 몇 개냐고 절대 이제 안 물어볼 거예요 좋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기억본 한번 나오실까요 여론자 이제 약간 좀 문장이 바뀌긴 했는데 첫 번째 입주권 입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입주권이 매매계약일 경우에 분양금액 난리는 권리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부가 지색을 공제 그랬습니다 공제 그렇죠? 포함 아까 분양권, 입주권 골저구입니다 여기는 포함이다, 공제다 포함 포함입니다 포함 여러 문제가 아마 올해는 또 나올 겁니다 포함 약간 문장은 좀 달라졌어요 괄호 해가지고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나올 겁니다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하다가 어떻게든 따끈따끈한 집 좋은 집 샀다고 많이 포함시켜갖고 돈 좀 많이 뜯어내야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업번은 연험은 틀렸어 조회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여러 문제도 자꾸 내고요 거래금액 난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 그럼 A, B 부동산 근데 함께 거래를 할 경우에 그러면 A 부동산, B 부동산 금액도 다를 수 있고 아니면 같다고 해도 각각의, 각각 맞죠? 부동산 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아니면 합친다 그렇죠? 각각 각각이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 문장도 니은번은 맞는데 여기다 이제 합산하여 합산하여 그러면 안 되겠죠 금액을 합치면 어떻게 해? A 부동산 얼마, B 부동산 얼마 이렇게 적어야지 니은번은 정확하게 설명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종전토지라는 거기에 아까 아주 깨알같았던 그 아래쪽에 여기 있었는데 종전토지라는에는 입주권 분양권 말고요 입주권의 매매의 경우 엠만은 종전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분양권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분양권은 옆에서 살다가 오니까 거기는 종전토지가 없겠지만 입주권 철거하고 그 건물 때려 붓고 아래에 종전토지가 있지 않아요 그 대지권 얘기합니다 종전토지라는 입주권의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그럼 문장 바꿔볼까요? 종전토지라는 분양권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 작성한다 이게 말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다 분양받는 것은 옆에서 그냥 건물 그냥 여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근법 맞아요 종전토지란에는 입주권의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서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분양권, 입주권의 차이를 아니? 그겁니다 공법 배우잖아 저도 설명 드렸잖아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이런 건 간단하고요 하다가 어디 가는 이런 조건기한은 다 있어 계약의 조건, 기한은 부동산 거래기약의 내용에 들어가고요 그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그렇죠 맞죠 뭐 이런 건 그냥 맞아기입니다 그러면 기업번 외에는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 다 맞았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래요? 4번 여러 문제가 정말 알게 된 내놓고 틀려라 해가지고 여러 문제를 자꾸 냅니다 아마 한두 개 틀리신 분들이 여러 문제를 자꾸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개 정말 틀려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뻥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한번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특강 자료라든지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주 주구장자 정말 그렇게 해갖고 정말 많이 또 우리 민개공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법령 쪽은 조금 간단해요 자 공심법 그리고 세 법 자 법령 쪽 아 돼요 돼요 진짜 아주 머리도 염치같이 들어가요 이제 나중에 지금 정도 되면 염치가 좋다 이게 좀 벗어날 때가 됐는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5월도 안 됐구만 5월 6월까지도 조금 보고 나면 저기 쓰러졌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정도 좀 아야지 그리고 아직도 고민을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 요상태가 옵니다 아니 진짜로 고민이 지금 되면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막 헷갈리고 어제 배운 것도 생각 안 나고 좀 그런 것들은 좀 괜찮은데 나중에 찬바람 나가가지고 그때가 딱 요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분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때는 좀 아주 끌려갑니다 그냥 그 정도니까 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 문제인데 6번 111표제는 28회입니다 28회 문제에서도 상당히 몇 개가 아주 좀 생소한 게 좀 나왔었고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111표제인데 우리 법령에서 보통 이제 A형은 순서대로 거의 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갔습니다 영어 나오고 그다음에 자극증 대우도 앞에 나오고 하더니 갑자기 막 순서가 막 분사무소가 막 나오고 주택인대사가 갑자기 막 나오고 해가지고 여기에 작년 재작년대로 공법이 그러더니 우리 법령에서 A형이 갑자기 A형은 순서대로 꼭 교제 순서나 법정 순서대로 나왔는데 작년대는 막 흐트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어느 과목이 그럴지 모릅니다 아마 공시법 세법도 한꺼번에 막 흐트러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당황하지 마셔야 됩니다 먼저 111표제에서 6번 6번 같은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앞쪽에 무슨 주택이 나오고 막 상가가 나오니까 조금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그리고 하필이면 앞쪽에다 좀 어려운 쪽을 막 깔아놨습니다 기선제압한다고 합니다 오후에 이제 첫 번째 막 점심 드시고 바로 시험 보실 건데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나왔습니다 먼저 6번 보실까요 먼저 111표제 제일 뒤에 나와야 상가가 여기 갑자기 떡하니 앞에 딱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박스 문제 나와가지고 기선제압했습니다 먼저 6번 보실까요 갑과 을 하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7년 작년도 시험 문제니까 바로 연할자로 해놨고요 자 1월 25일 오늘도 가게 되면 2018년 해갖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 갑소요 그리고 X상가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거의 그랬잖아요 보증금 얼마 보증금 이제 제가 금액을 좀 맞춰봤습니다 5억 자그마한 5억 위입니다 그리고 월차임이 5백 그 당시에 나왔을 때도 상당히 금액 자체가 너무 그냥 클 정도로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금액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럼 벌써 이제 5백만을 다 곱하기 100이니까 5억 거기다 또 5억을 하게 되면 10억이나 됩니다 10억 10억이면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면 6억 올라간 금액이니까 6억입니다 약간 수정을 좀 해봤습니다 6억 정도 넘어가면 상가금 임대차가 적용되나 안 되나 조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을은 X건물을 인도로 받았고요 을이 임차 아닌가 봐 인도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이 바로 세입자 그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이제 개업 공인조사가 상가금 임대차에 적용과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설명 자체가 틀린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옳은 거 말고 틀린 거 거기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보실까요 기업번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조시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이 기업번이 아주 애매했습니다 먼저 값과 그리고 의리 계약기간을 아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그 기간은 그런데 1년으로 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가니까 당연히 여기는 꼭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1년으로 번다 그런데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는 서울이 6억이니까 6억 안에 6억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6억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초과해도 권리금 보호라든지 그리고 5년 5년 동안 영업하겠다 이런 것들을 적용해주는 것 자체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규정이 있냐고 계십니다 이 기업번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규정이 규정이 없어요 1년이다 이런 규정은 이미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라는 겁니다 아다 보니까 기업번은 이건 적용이 없다 그리고 권리금 얘기도 아니지 총 5년도 아니지 이런 거다 보니까 여기는 여기 적용이 없다고 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해설처럼 대학력이나 그리고 권리금 보호나 갱신 요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금을 벗어나도 적용된다 적용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을 때는 특별하게 적용되겠지만요 여기는 그런 거 적용이 안 된다 저러다가 경매에 나가면 1년이고 뭐고 보장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주하셔야 됩니다 자 기업번 그래서 이 기업번이 적용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틀림금 문장입니다 틀림금의 여기는 바로 틀림금 문장인가 기업번 보시고요 근데 나머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리모 보시고요 갑으로부터 X부동산을 양수한 병은 그리고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당연하죠 승계한 것으로 보는 거는 너무 뻔한 소리 이건 이제 당연히 압니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대학력은 또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그러면 X일 건데 본다 맞아 그리고 디귿본은 예상되죠 지금 이게 상간대 우려 차임연체액이 2기 아까 100만원이었잖아요 100만원이면 200 그갖고 비슷하게 냈잖아요 2기 주택인데 상간대에 뭔 2기래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는 갑은 임대차격을 해지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더 3기 주택이었으면 맞겠지만 3기지 몬뚜 주택이 여기는 상가가 2기래요 당연히 디귿번 틀렸지 고소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꼭 이렇게 저장권 얘기 또 나오잖아 아까도 비슷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자꾸 풀어보면 감이 좀 와요 아까 사업자 등록신청 후 X건물에 대해서 저장권을 취득한 지도권을 취득한 정보당 경매절차에서 우선해서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용무장도 꼭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틀렸대요 사업자 등록신청 후 그리고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아까 유사했잖아요 확정일자 확정일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사업자 등록신청 후 사업자 등록신청 대학력 갖고 그러니까 여기에 깜빡이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있어도 안되겠네 그렇죠 거기는 아예 안되겠네 등기 등기 임차권 등기밖에 없습니다 아 요건 정말 확정일자 있어도 안되겠네요 적용법위가 그렇죠 5억에다가는 또 5억이에요 10억 여긴 정말 확정일자가 있어도 아예 우선 변제 못 받겠네요 아예 못 받았어요 그래서 11번 뭐 일어나더러나 확정일자가 빠졌어도 틀렸지만 확정일자가 있어도 최고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아예 그냥 금액이 너무 컸어 그래서 11번은 11번 아예 그냥 수습이 안되네요 이건 아예 그냥 틀린 문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린 문장이 오히려 기업번 기업번을 뺄 것 같은데 기업번도 틀렸고 니은번 외에 승리한 것으로 본다 대학력은 적용되니까 그리고 디귿번 11번 이 세 개가 나란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말 작년도 문제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6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적용금액을 벗어나도 적용되는 것은 대학력 그 다음에 총 5년 갱신 그 다음에 권리금 이런 거지 그런 거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요 아예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보셨던 것처럼 확정일자 그리고 저거 받아도 금액이 넘어가다 보니까 경면에서는 배당 자체가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경면에서는 이건 대학력도 인증이 안 됩니다 경면에서는 경면에서는 아예 인정이 안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매매되고 그 다음에 매수되고 이럴 때는 괜찮아도 아마 경면에는 아마 전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안 돼 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그거 내가 그 수령을 거기다 잘못했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상가금을 여기 원래 시험 문제가 그 금액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 환상금액이 4억일 때 그 당시에 이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4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6억 됐고 거기 환상금액이 그 당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올라갔으니까 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가 4억이었습니다 서울이 4억이었었고 그 다음에 기타가 3억이었었고 저기 과밀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외워야 되잖아요 네 네 아 그건 이제 작년 거는 암기 안 해두는데 올해 거만 그쵸 6억 아 지금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지금 현재 교재는 4억이라고 되어있을 건데 그러니까 요게 올해 갑자기 와서 늘어난 겁니다 6억으로 6억으로 6억이라면 그럼 서울만 오우 서울만 서울만 6억천이라서 집단이 아 6억천이다 6억천 6억천이고 여기 과밀이 5억이고 맞습니다 6억천 됐습니다 6억천 서울이 6억천 됐습니다 아니 이거 암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바뀌어서 이거 올해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6억천 그리고 5억 그 다음에 3억9천 2억8천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알 건데 그거 해야 돼요 아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그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개정돼서 그리고 교재가 그걸 예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재도 지금 다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정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는 맞춰서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는 지금 현재 내니까 그걸 반영해서 꼭 낼 건데 그건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괜히 또 그냥 한 문제 틀리고 또 내년도 오면 안 되니까 하여간 이 악착까지 그냥 정말 아주 오래 그냥 공부 그냥 끝을 해야지 그냥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113페이지에서 작년도에 바로 이제 또 9번 9번 또 나왔잖아요 금방 봤던 거 명신탁 그러니까 이게 1차도 결부되지 2차도 결부되지 가끔씩은 요 놈이 또 등기법에도 나옵니다 얘는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먼저 113페이지에서 9번 요거 이제 그러면 작년도 문제 아까는 재작년 문제였었고 9번은 작년도 문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쪽에다가 지금 갑자기 주택이 나오고 막 명신탁이 나오고 요 놈들이 저 끝에 저 끝에 나와서 좀 봤을 때도 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앞에서 떡 나오면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모의고사도 항상 애경은 앞쪽 우리 교제 순서대로 법전 순서대로 나오니까 편했는데 갑자기 이게 앞에 나오니까 당황스러웠다고 작년도에 그랬었습니다 먼저 한번 고범볼까요 갑과 그리고 친구 의른 그러니까 이게 등기형이다 계약형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알려줘버렸네요 그래서 여기는 안 알려줬으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을 건데 갑과 그리고 친구 의른 그리고 의른 수탁자 명의 수탁자라는 계약 여기다 알려줘보자 계약 계약이다 보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었던 계약 쭉 가가지고 등기 효력이 있더라 없더라 그 다음에 횡령죄 성립하더라 안 하더라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계약 명신 딱 계집니다 그러면 등기형은 절대 안이고 계집니다 이에 따라서 의른 그럼 친구니까 수탁자 의른 사오겠네 2017년도 10월 17일 그리고 병소위의 X토지를 매수해서 의명의로 의미 수탁자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개업공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설명인데 오른 것을 오른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작년대는 기역이니 디귿이니 이런 식으로만 무조건 냈었다는 겁니다 몇 개다 절대 안 물어볼 거예요 고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옳은 것을 골라보는데 한번 볼까요 기업번 약정 갑하고 명신 딱 약정인데 명신 딱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이고 없다 아무것도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기업번 갑과 의뢰 위 약정은 약정 우리 명신 딱 하자 약정 채권행입니다 약정은 무효다 당연하죠 약정은 효력이 없다 입니다 그러면 기역 약정 약정 등기 말고 등기 말고 약정 이거 갑하고 의뢰 명신 딱 약정 갑하고 의뢰 명신 딱 약정입니다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빼돌리니까 빼돌리니까 무효기 등기를 했다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역번은 들어가야 되기입니다 기역번 아닌 것들 다 틀려 2번도 틀렸어 4번도 틀렸어 5번도 틀렸어 벌써 니음번 하나만 딱 보면 답이 나오겠네 그리고 여기도 디귿번 니음번은 보지도 마세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벌써 답은 정말 하나만 보면 나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음번 볼까요 갑과 갑은 신탁자고 의뢰수탁자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다면 그 약정은 효력은 유효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다 알았고 여기는 알았고 몰랐고 병이 바로 그 약정 그 약정 효력이 있대요 알았고 몰랐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니음번 옹뚜한 소리죠 갑하고 의뢰 위약정을 병이 명신당 약정이잖아요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 유효다 유효입니까 아니요 약정이 갑하고 의뢰하고 약정이 어떻게 유효가 되냐고 알았고 몰랐고 무효 효력 아예 없습니다 좀 애매하게 불러놨습니다 갑하고 의뢰 명신당 약정 병이 무슨 알고 모르고 상관없잖아요 하여튼 위약정은 무효 그냥 무효 그러면 디귿본도 한번 해보시니까요 갑과 의뢰 위약정을 병이 병이 알지 못했다면 갑은 엑스토지권의 소유권을 근데 갑이 갑이 저기 신탁자인데 갑이 소유권을 추득한대요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엑스토지입니다 누구래요 수탁자 수탁자가 추득하겠지 계입니다 주어신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갑과 의뢰 위약정을 병이 안 경우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을 건데 그리고 을로부터 그리고 엑스토지를 매수해서 등기를 했던 정을 근데 종이 소유권을 추득하지 못한대요 추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렇죠 그냥 악이래도 물론 적극하다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종도 소유권을 추득해요 하여튼 당사자를 벗어나서 제3자로 가면 선의 악을 불만하고 유효 검추득합니다 그래서 ㄷ번 ㄷ번 다 틀린 건 이미 틀렸고 그리고 ㄷ번도 틀렸고 그 가불의 위약정 명신당 약정은 알건 모르건 그 약정이 유효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효 무효 니은번 역시 틀렸으니까 1번 기업번 딱 하나 맞았다 하나 맞았다 조금 작년도 문제가 저렇게 주택하고 저게 조금 더 만만치 않게 좀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뒤에 보세요 뭐 이런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지나가도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인장 인장 쪽이 13번 주택 쪽이 조금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케이스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13번 13번의 인장 등록 몇 개만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장 등록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인장 등록 문제가 작년도는 좀 괜찮았어요 어차피 하나만 나옵니다 무조건 먼저 옳은 것 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엑스 당연하구요 제때 하나는 업무 정지 많습니다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사용 모두 다 업무 정지입니다 개업이니까 2번은 정확하게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번을 볼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그리고 근데 잘 나가다가 이걸 보셔야 된다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이 갑자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된다 주된 사무소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입니까 엑스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지금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죠 분사무소로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됩니까 아니잖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전혀 정말 수습이 안됩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에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 그러니까 이거 분사무소하고 섞어갖고 전혀 말이 안되게 세번째는 너무 옹뚱해요 뭐 어떻게 수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옹뚱해졌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의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 상업 등기 규칙으로 신고한 법인의 인장 그리고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맞춰야 될 건데 전혀 너무 옹뚱해졌어요 3번 염장은 너무 말이 안되게입니다 근데 왜 또 제출을 가름할 수 없대요 4번 5번은 너무 옹뚱해졌고요 4번 볼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가름할 수 있다 그죠 내는 걸로 원래 법인은 인감증서 떼다가 냅니다 가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너무 옹뚱하고요 5번 개업 공인주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등록신청과 같이 또 할 수가 없대요 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등록신청 할 때도 할 수 있다 그 소리니까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4번도 그렇고 이탈을 없다 그리고 5번도 이탈을 없다 이렇게 살짝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13번 인장 등록이 약간 좀 생소하게 나왔어도 그 문제 그거는 많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16번이 일반 중개기야 거기에 좀 생소하게 작년도 좀 나온 거 그런데 16번도 좀 괜찮아 보여요 아마 올해는 안 내긴 할 것 같은데 일반 중개기야 저기도 가끔씩 내고요 그리고 예전하고 약간 형태가 좀 다르게 그래서 여기가 조금 형태가 좀 다른 게 있었으니까 아마 우리도 좀 많이 그런 형태로 좀 바꿀 것 같아요 보셔야 됩니다 먼저 16번 보실까요 일반 중개기야 일반 중개기야 기재상 4개 위치나 규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일반 중개기야에 관한 설명인데 오른가 일반 하나 나오고 전속 하나 나오고 나란히 전속은 몇 년 나오니까요 그런데 일반 중개기야 1번 맞는지 볼까요 일반 중개기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한 표준이 되는 소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일반 중개기야 그런데 써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안 써줘도 됩니다 먼저 표준이 되는 소식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전속 중개기야서 확인 설명서 거래기야서 사용을 여기는 반드시 작성 교부해야 되지만 여기는 안 해도 되니까 사용을 해야 된다 아니요 사용하라는 소리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1번 X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너무 간단했고요 중개기야는 동일한 내용어 그냥 선착순 일반 중개기야을 다수의 개업 공인사와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체결할 수 있다 맞잖아요 여러 집에다가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 집이 신경을 안 쓰지 그 소리였습니다 이번은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우리 소식에도 옆집에 그냥 가라 다른 개업한테도 의뢰할 수 있다 그런 문장이 있었으니까 맞아 그리고 세 번째 일반 중개기야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대요 서면 그건 전소 그러니까 지금 전소하고 슬쩍 바꿔서 계속 내놨습니다 3번 X 일반은 아예 서면으로 안 해도 되어오깁니다 안 써줘도 괜찮고 구두로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4번 이런 걸 꼭 주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 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중개일에는 일반 중개기야서에다가 개업 공인주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준수를 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가장 마지막에 준수할 사항 이런 게 있었잖아요 개입니당 준수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요청할 수 있다 작성을 요청할 수 있었잖아요 개입니당 이런 사업은 그러면 위치나 규모나 예정 금액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형태는 잘 안 했었는데 그걸 하나 딱 추려다가 확인 설명에서도 그렇습니다 추려다가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없다 기재해 달라고 개입니당 4번 요것도 X개입니당 그 다음에 일반 중개기야기인데 개업 공인주사가 일반 중개기야기 책일 때는 거래정보 망기다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일반이 아니라 전속 이것저기입니다 전속 이건 말이 안 되고 일반 중개기야기 공개 안 해도 돼 어차피 이집저지 막 다닐 거니까 의무 전혀 없다 그래서 16번 이런 문제가 일반 중개기야기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일 괜찮게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으니까 16번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시니까 뒤쪽에 옆에 20번까지는 아주 간단했었고요 저게 매수신청들이 작년도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속 중개기야기도 이건 아주 쉬웠고 무슨 공개를 2주 만에 그래서 거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서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고요 그 다음 21번이나 22번 그리고 23번도 어렵지 않게 24번까지도 아주 계속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뒤쪽에 조금 괜찮은 문제가 좀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25번이나 그리고 자격정지 또 1학년 1반 이런 건 아주 간단했었고요 그런데 옆에 옆에 27번에 토지거래허가고요 토지거래허가고요 아마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토지거래허가고요 오늘 아까 잠깐 배웠었죠 그런데 허가 문제도 반드시 하나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내용이 엄청 많은데 한번 아마 이 내용에다가 정리를 좀 잘 해놨으니까 한번 허가 허가한 내용들은 7페이지 7페이지 제 아랫줄에 위에는 다 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해봤고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도산 취득 이 놈은 아주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신고가 두 개 작년도 좀 세 개 정도 나왔고요 외국인 부도산 취득이 저렇게 간단한데 하나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허가는 좀 안 줄여서 그렇지 꽤나 좀 있습니다 내용이 바로 하나 그런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 세 배 정도는 되는데 허가도 하나 그리고 외국인 부도산 취득은 간단한데 하나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는 두 개에서 세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갖고도 한 네 개에서 다섯 개가 나옵니다 작년도 다섯 개나 나왔습니다 먼저 허가 세 번째 박수 볼까요 지정은 틀린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처음에 우리 지정권자는 국장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도지사도 가능해 그리고 이제 허가는 이건 이미 공법에서 내봤습니다 허가는 당연히 시장군수 구청자 그리고 며칠 후에 회력이 발생한다고요 오일 오일 저런 문장은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충격이 심하다 보니까 저거 2년 징역 얻어먹고 요것도 먹고 교도소 가니까 5일 정도의 효력 5일 정도 후에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바로는 아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을 보실까요 주거지 아까 봤었죠 180 그리고 상업적은 얼마 200 그리고 공업적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네 660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90을 좀 생각하시면서 90이 저 앞에 주거지역 180 따볼 그리고 90보다 약간 컸습니다 얼마래요 녹지적은 100 녹지적은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지역 180이고 건원보다 조금 더 큰게 상업적이고 공업적은 알 것 같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얼마 660 여러분 면적은 정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돼 봤습니다 면적도 모르고 어떻게 실망할 거예요 상업이 헷갈리네 200인가 100인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적 외로 볼까요 용도로 따지세요 먼저 임야가 임야가 500이로 1000이래요 1000 1000입니다 1000 임야가 많아 임야가 크기입니다 이걸 500으로 만듭니다 농지는 공업 쪽입니다 농지가 500 그리고 기타가 250 그리고 초간이니까 임야도 1000제곱미터까지는 아예 허가를 안 받습니다 농지도 5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 넘어가면 500일 1000일 이 정도가 돼야지 그때 허가 받아 그리고 2년짜리 아까 우리 박스에 있었던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2년 그리고 4년 그리고 5년 의무 이용기가 그래서 이용해라 먼저 2년은 아주 필수적으로 거주용으로 땅을 샀을 때 그때는 2년만 쓰면 되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노인적 이런 게 이제 바로 복지시설에 해당될 겁니다 놀이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농업 등에 이용하려고 농업 등에 경영하려고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그리고 4번이 약간 예매할까요 공리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대체 취득 이런 게 바로 이제 둘이 둘이 뭐 의논해서 양도할 거고 대체 하나 A당 B당 두 개 꼭 이하고 많이 관련되는 것 같잖아요 네 번째가 조금 예매도 이게 바로 그러니까 2년짜리 아닌 거 찾아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문당으로도 자주 나왔고 여러 방법으로 나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년은 저렇게 이제 원래는 3개였습니다 근데 이유만 좀 달라요 여기입니다 공리사업을 할라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의 이용 그러니까 사업의 이용이나 사업을 시행하려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살라 중간에 모자 안 바꿀 겁니다 사업의 4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입니다 거기는 얼마 4년 그리고 현상보존하고 위에 2년 사느냐 아닌 것들은 모두 다 5년 원래가 5년인데 안 깎아줄 거야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보실까요 먼저 의무 이용 이용 의무를 불행했을 때 그렇죠 3개월 이내 기간 줘서 전말할 때 써라 라고 명령을 내드리고요 그 명령에 안 따르면 취득 가액이 얼마 여기는 취득한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아니고 그리고 얼마라고요 10% 근데 거기다가 한번 써보실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가로해봤습니다 나 먼저 방치를 하면 얼마래요 아까 봤구만 10% 안 깎아줄 거야 근데 임대 새로 놨다는 겁니다 이게 5인가 10인가 아니면 7인가 7 7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변경 이용 변경 이용 얼마래요 5 여기 5입니다 5%입니다 지가 쓰기는 쓴대기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얼마래요 7 7입니다 이거 아주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공법 시험문제 나올 때도 많이 내봤네 실무에서 바로 설명해야 되네 조사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청구는 매수청구는 사과라죠 벌인장 머리 없이 시장 보고 네가 허가 안 내줬으니까 네가 사과라고 허가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괜히 또 무슨 공익용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불허가 처분 받으면 그리고 얼마 이내에 시장 등한테 매수청구 여기도 너무 꼬물꼬물거리면 나중에 매수청구도 못합니다 얼마 이내 1월 1월이라고 꼭 한번 1월 거의 죄다 1월입니다 가격들만 알려줄 때 거기가 얼마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매는 허가 신청 그거 알아볼까요 공사업용으로 괜찮은다 그리고 이용을 안 하는다 괘씸죄에 닦으려고 너 닦게 달려 내가 사러 갈 테니까 이게 바로 선매 애들 말이죠 선빵을 날리는 게 선매 내가 살 테니까 니들 꼼짝 말아 그 소리 합니다 그럼 이제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줄 건데 얼마 이내 통보한대요 15일 아니고 1월 1월입니다 여러분 1월입니다 그리고 위하고 아래하고 좀 보실 게 먼저 얼마 이내 선매자가 지정돼서 토지주택공사가 사오겠다고 우리 토지수입구자한테 너 기다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 이내 완료를 완전히 해야 된대요 1월 거기 2월 그런데 아래 만약에 협의인데 저 옆에 가격 등을 통제해 주는 건 얼마예요 가격 등 이게 15일 15일입니다 중간에 중간에 15일 이내에 가격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는 것은 1월 그리고 중간에 알려줄 거 중간 딱 반토마 보름 아주 계속 기다린다 내가 얼마에 사올 거니까 너 그렇게 알고 있어 이 가격 등을 알려준 것은 15일입니다 다 1월 2월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틀린 적이 있었지 2월은 아니고 다 1월 다 1월입니다 계속 기다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좀 짧게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틀린 거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아니면 거짓으로 허가를 받았다 2년 아주 2년 전 이것도 먹으면 합니다 2년 이하의 증여 그리고 여기는 공시지가 30%가 워낙 크니까 아까 10% 이행강제금 추대 가격이고 여기는 공시지가 30% 그리고 1학년 1반은 허가 받은 걸 취소 그래도 허가를 받으니까 한 반토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허가를 안 받았을 때가 더 크고요 그리고 처범명령 조치명령 8호 아니면 또 써 그런 명령을 2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미 허가를 받았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학년 1일 반 그 문장으로 나올 거니까 하다가 허가 안 받았다가 2학년 그리고 공시지가 30% 그리고 허가 받은 걸 취소하거나 그냥 필요한 조치라든지 처분을 안 했을 때 그 처범명령을 불응했을 때 이런 것들은 1학년 1반 그거 딱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거 좀 정리로 잘 해놓으세요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문제가 허가는 작년도 문제가 처음이었었고요 근데 허가 문제부터 정말 아주 그냥 내놓고 이거는 틀려라 이러면서 좀 까탈스럽게 냈습니다 그래도 지문 자체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27번 보시니까 아마 올해도 전문제 형태로 아마 박스도 딱 오른 거 해갖고 저렇게 한 4개 정도 주고 기억이니 디귿이니 이런 문제 당연히 내볼 거라는 겁니다 허가 문제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는 오늘 지문은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오른 거 먼저 첫 번째 기업 볼까요 벌써 5일 나온 거 보니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공관 다음 날 공관 다음 날 이러든지 아니면 또 5일을 빼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 볼까요 허가 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은 공관 날로부터 5일 후 맞죠 공관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맞잖아요 충격이 심하니까 5일 또 7일 이렇게 바꿔버려나 5일 5일 주하셔야 됩니다 기업번호 맞았고요 옳은 걸 차지하래 그러면 기업번호 안 들어가는 바로 2번은 벌써 틀렸다 그럼 딱 하나밖에 안 틀렸습니다 이건 계속 봐야 돼 정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볼까요 경매 경매도 저 뒤쪽에서 좀 나왔을 건데 그리고 민사집변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아까 경매 쪽에서도 있긴 있었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 규정을 그럼 적용하겠습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경매는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경매만큼은 이게 뭐 탈세도 어렵고 해서 경매는 허가구역을 지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경매 쪽으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경매는 안 받아도 돼 경매는 예비가 있습니다 경매는 안 받아도 돼요 이 니은 번은 맞았습니다 조시됩니다 그 다음 이 문장 말고 다른 게 나올 겁니다 자기의 거주용 그럼 이걸 4년이라고 해야 되나 5년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여기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앞에서 보셨던 협의 양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농업의 이용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추득일로부터 2년 아주 정확하죠 아까 거주용 2년이었습니다 내에게 2년간 그 토지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기용니언트 계속 맞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 더 닐본이 맞으면 저 5번이 답일 거고 벌써 다른 놈은 벌써 틀렸고 그 얘기입니다 닐본 보실까요 닐본 이건 상시적으로 봤을 때 여기 맞을까요 먼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이행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자 여기 이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행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재하고요 맞죠 이제 이행하니까 중재하고 근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꺼게입니다 그럼 작년 꺼 그 전 꺼게입니다 자 이미 부과돼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대요 징수를 아니면 해야 될까요 징수?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문장이 좀 길었어요 좀 그렇지 이건 문장이 길어서 그냥 짜증은 안 해 그래서 그렇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문장이 어려워 문장을 읽어보면 쉽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엉뚱한 소리잖아요 뒤에가 앞에는 맞았는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거 그거 왜 안 바뀌냐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했지 여기다가는 하여서는 안이 된다 엑스 그러니까 뒤의 문장만 슬쩍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을번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기업번 니음번 지급번 들어가는 3번이 정답이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허가 문제로 좀 까탈스럽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는데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업 문제를 내봤다 한번 기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뭐 28번 같은 것도 지도감도 조금 좀 생소한 게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도 이제 32번 32번의 확인설명 127페이지에서 32번 확인설명 확인설명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 또 나올 거다 항상 우리 확인설명은 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먼저 박스에서 오른 것은 뭐가 될까요 먼저 시장원 시장학교 근접성입니다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오른쪽 볼까요 중개수사물의 입지조건은 입지조건 맞고요 그리고 개업공유주사가 확인설명해야 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뭐 당연하게 입지조건 당연히 확인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놓여있는 거 시장으로 또 몇 분 거리 그리고 초중고까지만 대학은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확인설명 해야 한다 뭐 기업번은 당연히 맞겠죠 그러면 기업번 들어가야 돼 벌써 3번하고 5번은 벌써 틀렸구나 라고 기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버 보시기가 여기는 금방 알겠죠 저렇게 이제 장년도 속였습니다 개업공유주계사가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4번은 그럼 거리가서 10년 보존하나 4번을 보존해야 돼 확인설명서가 5년이래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꼭 매년 시험제에 나온다는 겁니다 보존기간 확인설명서 몇 년이래 3년 3년 니은버 들어가면 안 되겠네 1번도 벌써 틀렸 4개입니다 그리고 5번도 이미 틀렸고 거기입니다 그럼 2번하고 4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본 보시니까 여러분 보면 금방 알겠죠 먼저 당에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공유주계사 있으면 거들었네 맞잖아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개업 공유주계사 와 그리고 그 소속 공유주계사가 함께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마 어느 정도 되면 저기다 서명 또는 그럴 것 같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맞죠 디귿본 어디 트집 잡을 데가 없습니다 중개행위를 했으니까 소속도 개업하고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맞아 정확하게 디귿본도 맞았다 그럽니다 근데 왜 2번은 디귿이 없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보는 볼 의미 없죠 둘 다 그래도 한번 니보는 것일까요 중개행위를 수행했던 소속 공유주계사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확인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속 소속은 확인 확인거래 자격정지 보실까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꼭 이렇게 꼭 마지막에 꼭 제재를 또 물어봅니다 제재가 순수하게 한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꼭 이렇게 제재물은 맞아 자격정지 맞아요 이미 뭐 시험 문제는 1번은 둘 다 들어갔으니까 디귿 디귿 번도 들어가야 됩니다 디귿 번도 오른손 명계입니다 구구절절 맞으니까 4번이 바로 정답 4번이 바로 정답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뒤쪽에 뒤쪽에 나면 여기 부동산 거래신고가 또다시 한번 38번 이건 작년도는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인데 38번 38번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이 법률인데 아마 저 박스를 올해는 좀 바꿀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거의 저 형태대로 아니면 다음 중에서 신고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 오지선다로 내볼 만합니다 작년도에 처음 나왔지만 또 내볼 만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박스에 7개 그 법률을 아주 명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그래 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맞죠 그리고 공급계약 맞죠 건축물 분양 얘가 이제 상가하고 오피스텔이라고 했습니다 기업번 첫 번째 들어가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법이 3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먼저 니음번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조금 우리가 배우는 법 기업번 하나 빼놓고는 다 우리가 배우는 법 그럼 올해는 완전히 이놈들 다 빼고 다른 법이 줄줄이 나올 거예요 주하시대입니다 그 다음 기급번 주택번 배우잖아요 주택번으로도 공급받는 바로 이제 계약 이것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될 대상이고요 그리고 정비법 정비법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아까 빈집은 뭐라고요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빈집은 좀 빠르다고 했습니다 집이 비어서 그런가 그렇게 하면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관리처분인가 마저기입니다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 그렇게 입주자로 선정되면 그거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다 들어갔죠 정말 어리도 박스 여기도 한 4개 정도 주고 다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거나 혹시 건축법 나오거나 건축법 건축법은 안 들어가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말고도 여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택지개발 촉진법 이런 것들은 꼭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법률까지 포함시켜서 몇 개 7개 7개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가 70페이지에 보시면 그 문제가 좀 괜찮긴 했었는데 아까 이제 바로 이제 그건 너무 어려워서 좀 빼놓긴 했었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정리 안 해보셨던 행정처분의 승계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23번 23번인데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6페이지 한번 내용들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서 23번 23번에서 행정처분의 승계가 저 23번이 아마 이 시험 문제 중에는 이 문제가 아니죠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70페이지에서 23번 그런데 23번하고 꼭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승계 그리고 처분 한단 못한단 시효 이거 조금 많이 어려워하실 겁니다 문장 내면 좀 마맞치 않습니다 먼저 승계는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 두 개고요 그리고 이건 처분이 있었습니다 처분이 있었으니까 계속 따라가게 승계하기 쉽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요 처분일일까요 아니면 폐업일일까요 처분일 처분일입니다 처분 다음에 폐업한 날도 있을 건데 왜 또 폐업한 날로부터 몇 년이라고 승계한다고 왜 그럴까요 얻어 터진 날 처분일입니다 처분일 그런데 자꾸 폐업일 오이스 문제도 자꾸 헷갈려 있잖아요 여기는 폐업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 처분일 그리고 몇 년간 승계한데요 3년도 있지만 1년 1년입니다 최근 1년이네 정량 업무 정지만 갖고 3번 중간에 폐업을 해도 3번 계속 셀 거야 고스려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잽싸게 폐업했다 그래서 처분 못했다 그래서 억울하니까 처분을 하겠다 두 번째 박스입니다 처분하지 말아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먼저 폐업 전에 등록 주소나 업무 정지나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 먼저 안내해봤지만 과태료는 처분할 수 있다 아니다 과태료는 폐업하게 되면 처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없어 등록 주소하고 업무 정지만 있어 그리고 이제 X가 두 개 아무 소리 안 하면 등록 주소다 아까 봤었고 프린트문 먼저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 3년 얘가 이제 등록 주소니까 그러니까 아까 폐업 기간 1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다 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 정지 2년 폐업 전에 처분이 업무 정지 몇 년이래요 시험 문제가 3년이라고 여기 냈었다는 겁니다 3년이 아니라 2년 이건 2년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 헷갈린다는 겁니다 1년 그런데 갑자기 시인원은 1년 그러면 틀려 아주 헷갈려 죽겠네 출전들이 엄청 재밌어 한다는 겁니다 업무 정지는 발생일로부터 발생은 초본도 없지 폐업도 없지 그러니까 위하고 두 개하고 완전 다르지 이게 됩니다 발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생일로부터 몇 년을 가야 그래야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대요 얼마? 3년 3년 3년입니다 업무 정지 3년 발생일이니까 3년 주하셔야 됩니다 폐업을 했을 때 얻어 맞았을 때 1년 동안 따라가지만 그리고 1년 지나가면 못하지만 발생일로부터는 3년 간다는 겁니다 업무 정지가 세 군데 다 나오는데 상황이 완전 달라 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 정지 아마 혼자 풀어보시면 상당히 어려우실 건데 70페이지 70페이지에서 23번 23번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행정처분 승계 문장에서는 제일 그리고 응용까지 심하게 해가지고 제일 어렵게 나오면서도 가장 좋은 문제였습니다 올해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문제는 유사하게 포상금 문제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냥 울고 먹고 있습니다 먼저 갑에 대한 처분이 오름없다고 O 틀리면 틀리다고 X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뭐래요? 그러니까 세 개를 모두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안 풀려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본을 볼까요? 자 갑이 아까 봤었는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아까 2중 소속 2중 등록으로 바꿨을 겁니다 대여 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등록증 대여가 제재가 모여 이거 번지수 못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냥 봐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등록증 대여 양도 대여 정량 양도 대여 등록 취소 그러니까 이게 등록증 대여가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 때릴 것 같으니까 2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그럼 여기를 봐야 됩니다 2년 2년의 폐업기간이 경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를 한 경우 위대여 행위를 이후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아예 용돈 소리죠 왜냐하면 등록증 대여가 뭐니까요 등록 취소니까 그리고 2년 지났으니까 2년 지났으면 무슨 처분을 할 수 있겠냐고 위대여 행위로 업무 정지가 아니라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아까 봤을 때도 아주 어려웠었죠 용문제 내놓고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등록증 대여가 등록 취소니까 그리고 아직 3년 안 지났으니까 다시 재등록을 했으면 철사 방정 뚫고 다시 재등록했으니까 때리겠다고 그럼 여기서 때리면 2년을 빼주라는 겁니다 원래 3년 갈 건데 2년 빼주니까 2년 아직 거기는 안 냈습니다 2년 후에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하여튼 때리긴 때릴 거예요 때리긴 때리는데 업무 정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무 정지면 이미 1년 지났으면 아까 봤잖아요 1년 지났으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앞뒤가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니까 위대여 행위를 이유로 아직은 3년 안 됐으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래야 맞다는 겁니다 엄청 어려웠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X 그런데 또 보세요 이게 X가 맞는데 갑자기 1번도 올 때 2번도 올 때 3번도 올 때 아마 옳은가 봐 이런 순간 이제 답은 안 나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주 심리학적으로 계속 약올리고 장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지금 아주 계속 그러니까 하필이면 어려운 문제에서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번호는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갑자기 틀리다고 제대로 찾은 것 같은데 갑자기 옳을 때 옳은 지문이 더 많네 그럼 4번 5번 답이 아니여 그게 답이여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려 이건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님보 보실까요 얘도 심하게 운용했습니다 보실까요 가위 미성년자를 중계보존으로 고용했습니다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그러니까 몇 개월 이내 그런 게 나올 건데 고용관계를 해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너 나가 그런데 45일 만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를 이후로 얘가 뭔 잘못을 했대요 업무 정지 처벌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다 거기 있었잖아 2월 2월이면 60일 그러니까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했으면 잘못했다 안 했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 정지 처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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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문제 없구만 2월 이내 해소했으면 괜찮다 괜찮으니까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아주 뱅뱅 돌려가지고 이렇게 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뭔 문제여 해갖고 감이 안 오네 그랬을 겁니다 그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음번도 틀렸다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왔다 왜요 4번 5번 중에 디귿은 그냥 X래 그건 뭐 보나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디귿번은 이제 힌트를 그냥 엄청나게 이거 뭐 뻔히 알겠는데 이것도 힌트를 엄청 줬습니다 볼까요 이제 업무 정지라고 알려주고 자 디귿번 볼까요 갑이 업무 정지 사회에 해당되는 거짓보고를 보고 저기 감독명령 거짓보고를 한 날로부터 그리고 업무 정지를 완료해줬어요 그리고 1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저 기업본하고 비슷해요 시장님이 나 둘이 펼 건가 봐 잽싸게 폐업으로 잠수타자 근데 여기는 볼까요 자그만 4년 등록주소도 못하겠다 4년의 폐업기간이 경과한 후 그리고 다시 개설등록했을 때 위 거짓보고를 이 거짓보고가 아까 업무 정지라고 했어 위 거짓보고를 한 행위를 이후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록주소도 4년 지났대요 4년 4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4년 지났으니까 4년 발생도 3년만 지나도 다 못합니다 이거는 4년이 지났으면 이미 등록주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끝났다 등록주소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틀렸다는 거 당연히 알아 어떻게 4년은 지났는데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냐고 이미 1년만 지나도 못한다 라고 해서 디귿번은 바로 이거는 뭐 틀렸다는 거 보냐 합니다 이게 죄다 틀렸대요 그래서 23번은 바로 기업번, 니음번, 디귿번 이 놈은 모두 틀렸다 이런 시험 문제가 정말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주 시사에 정말 이 문제는 아주 그냥 내놓고 떨어져라 그 정도를 한번 해놓고 오늘 마지막으로 묘지 문제 거기 묘지 문제 아마 체크를 안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묘지 문제가 조금 좀 우리 시험 문제 가면 해서 조금 앞쪽에 보게 되면 좀 괜찮은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리고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묘지, 묘지 문제가 바로 보시면 8페이지 4년이 지났는데 4년이 지났으니까 못하죠 4년 지났으니까 업무 정지는 2년만 지나도 못하고 업무 정지는 그렇죠? 그런 것들 한번 조금 보셔야 돼요 먼저 8페이지에서 8페이지에서 분명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꼭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이거 마무리하고 오늘 끝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기지권 성립이 바로 20년 이상 점유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지료가 있다 없다 지료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옆에다가 지료 X를 점유해 놓으실까요 먼저 첫 번째 분명기지권 27번 첫 번째 1번에 20년 이상 점유했을 때 지료 있다 없다 없다 거기 공백이 조금 적은데 지료 X 지료 X를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는 지료가 없다 지료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얘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합의를 했을 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거기 합의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세 번째 갑자기 생겼다고 있습니다 매도네 묘가 매매나 경매등으로 이전됐을 때 지료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여기는 아예 지료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예 교통정리가 됩니다 20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자가 계속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일어나지 말아라 지료 없다 그리고 매매가 됐을 때 매도네 묘가 그럼 땅값은 줘야지 이렇다고 했습니다 지료 있어 그리고 합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합의하기 나름이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기지권이 성립 하나 안 하나 정말 시험에 대해 많이 내봤고요 공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그리고 봉제사 권리는 어디 누구래요 정선이래요 거기도 바로 정선이래요 정중이래요 연고자래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봉제사 권리는 오로지 누구한테 있대요 원칙은 정 정 손 정 손입니다 정 손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옆에서 종중이 계속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래요 손이 아니라 종 중 뒤에 거는 오래 안 내봤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시험 문제 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명기지권이 성립했던 묘지가 성립했던 거 일부가 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정되고요 그러니까 옆에 이대로 약간 옮겨가는 거 다섯 개에서 두 개만 옮겨가는 거 그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의 땅으로 가는 거 안 될 거겠죠 옆으로 어차피 성립됐던 거 옆으로 간다고 해도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멸의 인수신이라고 했습니다 죽지도 않아 일시적인 멸시를 분명기지 그대로 유지 소멸한다 그게 X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 묘지가 있었을 때 충분한 이장비용 준다고 해도 그거 시험 문제 아직 안 내봤는데 그리고 이장하지 않는 것은 권린남용 아니다 라고 해서 아주 강하게 인정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그런데 X 볼까요 의미가 없다 감요 시신이 없다 평장암장 비겁하다 사성 무덤지랄게 둔덕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치한다 그리고 신선할 권능이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옮겨가는 것은 분명기지권이 성립된 게 옮겨가는 건 괜찮아도 신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쌍분도 되겠네 고스릅니다 그런 건 안 돼 주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분명기지권에서 여기도 쌍분 쌍분하고 합장 이것도 안 되니까 X에다가 쌍분합장 거기도 같이 5번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요 그 놈이 이상하게 정말 빠져버렸네 쌍분 합장 부인이 더 싫어한다는 쌍분합장 나란히 옆에다가 왼수같은 남편 옆에 부인이 묻히기 싫대요 합치는 것은 더 소름이 안 돼요 그거 인정해주면 판사가 저녁에 머리풀고 등장한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묘지 이 면적은 반드시 좀만에 나오고요 먼저 개인 묘지는 신고일까요? 허가일까요? 여기 잘 챙겨놓을까요? 신고 개인 묘지 하나 그리고 면적이 얼마일까요? 저거 60도 내봤자 아주 10이나 20도 내버릴 수 있죠 20도 내봤네요 여기는 얼마래요? 개인 묘지 30 이 면적 꼭지 하셔야 됩니다 완전 30세트 30일 이내 신고 신고 하나면 300만원 약과 제재는 안 물어보는데 조사시 됩니다 그리고 가족 묘지 절차가 뭐래요? 두 개 이상 허가 허가 안 받으면 2년 전혀 2년 이하의 증여계에다가 2천만 원 이하 벌금 받습니다 그러면 종중법인 다 허가로 하나만 개인 묘지 하나만 신고고 다 두 개 이상의 묘지는 허가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 말고 가족은 얼마래요? 점유 하나 10제금입니다 거기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2번 3번 여기 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족 종중 법인 거기는 점유 면적에다가 다 10으로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두 개 이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설치 면적은 달라요 가족 묘지는 얼마래요? 10은 당연히 아니고 천은 아니고 얼마? 100 그거 이제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종중은 얼마래요? 김씨들 박씨들 규모가 커졌어 100에서 10배가 늘어나 얼마래요? 천 천이 맞습니다 천재금부터 이하 그런데 법인 묘지는 아주 불특정 다수입니다 엄청납니다 저기 공설 묘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아주 집단적인 묘지입니다 얼마라고요? 10만 재금부터 여기는 이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얼마래요? 이상 그거 이상이 맞습니다 10만 재금부터 이상 이거 이상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이상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장지 보니까 요즘 또 자연장지가 가끔씩은 아마 우리 교제도 자세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꼭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연장지 먼저 가족하고 개인이 같이 묶여 있는데 신고 절차가 가족인데도 자연장지 수목장 나무 밑에다가 시신 묻는 거니까 여기는 자연을 안 해친다고 신고입니다 그리고 설치 면적도 100 그런데 이하는 아니고 100제곱부터 미만 면적은 아직은 심하게 안 내받는데 절차는 물어봤어요 기초 문제가 100제곱부터 미만입니다 그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정종 문종의 자연장지 자연장지 아니 그냥 우리 시골에서 야산에다가 우리 김씨들 거기다 다 묻읍시다 나무 밑에다가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신고입니다 신고 그런데 여기 신고는 이제 위쪽에 우리 개인하고 가족은 사후인데 여기는 사전에 먼저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따블로 늘어났습니다 절차도 가벼워졌고 면적이 2천으로 그러니까 거기 자연장지는 지금 2천이야 합니다 그냥 매장은 천 그리고 자연장지는 따블로 2천 절차도 아주 간소해졌고 그래서 겹경사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따블로 늘어났습니다 2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의 자연장지는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긴 허가 정교도 허가 여기 규모가 너무 커서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은 딱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여기는 10만이 아니고 바로 5만 법인의 자연장지 숫자가 좀 틀려버렸네 여기 이제 5만입니다 5만 여기 정답이 안 보이네 5만 5만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냥 매장은 10만 제곱미터인데 여기는 5만이 맞습니다 5만 그리고 종교는 종교는 4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종교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좀 줄여주세요 종교는 4만 4만 제곱미터 이하 여긴 또 이하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법인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 법인의 법인 자연장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측정 다수를 대상으로써 자연장지 나뭇빛에다가 cc 묻는 자연장지는 아까 이제 점유는 점유 말고 여기 이제 설치 면적인데 설치 면적이 5만 5만 아까 이제 그냥 매장은 10만인데 5만 제곱미터 여기는 이상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을 줄었습니다 이상 그리고 절차는 그냥 허가입니다 허가 사전에 먼저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받게 되면 징견법을 얻어 맞는다 게임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종교의 자연장지입니다 종교의 자연장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교회 다니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우리 자연장지로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또 4만입니다 4만 죽을 사자라서 종교를 삼아 죽을 사자 그런 것 같습니다 4만 제곱미터 이거는 이하 또 이하 이건 이상이었고 아까 이제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처럼 여기도 이상한 거 맞습니다 얘는 이하 그리고 주모가 크니까 이 놈은 허가다 허가다 라고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아직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나와봤는데 그런데 아까 이제 절차 종종의 자연장지는 허가 받는다 틀렸다 그건 신고라고 그건 나와봤다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꼭 주는 제도입니다 심하게 아마 면적까지는 아직은 안 나와봤어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묘지의 거리지야 거리지야는 예전에는 300하고 500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먼저 개인 묘지하고 가정 묘지는 규모가 적어요 그리고 도로설로 하처 도로설로 하처는 사람이 안 사죠 그러면 조금 좀 가까워도 괜찮아요 얼마만 좀 떼면 된다 200 200미터 이내만 설치를 하지 않으면 된대요 묘지하고 인과가 너무 이렇게 근접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장명령 떨어집니다 200미터 이내만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리고 200을 떼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201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규모가 커졌네 종종 그리고 문종 그리고 법이 묘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또 20보 이상의 인과가 있대요 사람이 있대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조금 더 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차라리 그 아래에 자 바로 이건 좀 문장이 완전히 좀 잘못되어 버렸네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개인 묘지 개인 묘지 여기에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 가족 묘지 가족 묘지 이렇게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문장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 먼저 도로 사람이 안 쌓습니다 옛날에 이거 철도로 하고 있습니다 설록 설로 하고 이제 하점 사람하고 관련이 없죠 자 그러면 묘지 이렇게 묘지가 있을 건데 여기에 막 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 이내는 묘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200 이거 이제 200입니다 200미터 200미터 이내는 그러니까 떨어지라는 겁니다 이내는 설치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고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20보 이상의 사람이 좀 살고 있다면 20보 이상의 인가가 있거나 그리고 애들 학교가 좀 있습니다 학교도 그리고 공중이 좀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애들은 학교 그죠 애들 있는 학교 애들 뭐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저녁에 주무실 때 무섭대 하면서 봤을 겁니다 요거는 300입니다 이거는 300미터 뭐 이내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이제 규모가 이제 조금 더 커집니다 커지면서 그러면 요거 좀 체계적으로 하면 어렵지 않는데 그 다음에 종중 종중 묘지하고 종중 문중 종중 문중 묘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종중 문중 묘지하고 법인 묘지 요건 규모가 엄청 커져 그러니까 두 개씩 묶어다가 요 두 개는 규모가 좀 적으니까 조금 가 같고요 근데 먼저 여기도 도로 도로 그리고 설로 도로 설로 하고 하천이 있습니다 봤죠 사람이 안 사네 요건 이제 얼마라고요 요건 300입니다 300미터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를 바꿀 거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20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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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제 묘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씩 설치하는 개인 묘지 하나니까 그리고 여기는 가족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가족은 그렇게 규모가 안 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종종 문종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예 그냥 성실을 불문하니까 여긴 엄청나게 많을 거랍니다 요건 그렇게 많지 않거기입니다 그래서 여긴 이제 20호 이상의 인간 그리고 학교등이 있을 겁니다 20호 이상의 인간 요 호수도 물어볼 것 같아요 20부터는 들어갑니다 인간 그 다음에 이제 학교등 그리고 공중이 좀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하고 관련된 덧대 덧대기입니다 여긴 얼마라고요 500 그러니까 200, 300, 300, 500 200, 300, 300, 500 그래서 이제 여기는 500m 이내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설치하지 말아라 한번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개정해 놓고 처음에는 300, 500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세부적으로 해놓고 아직은 한 번도 안 내봤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이렇게 200, 300, 300, 500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괜히 또 넉이 나가신 것 같은데 요정돼갖고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바로 설치기간은 예전에는 15년에다가 지금 30년 제일 아래 30년 그리고 연장은 한 번에 30년일까요 3에 15년일까요 그걸 지금 저 다 바꿔놨다는 겁니다 이것만 정말 유일하게 한 2년째 안 내고 있습니다 1회에 1회에 30년입니다 1회에 30년 그리고 이제 종료, 철거가 되고 나서 종료는 몇 년 이내 철거해야 될까요 2년밖에 안 줍니다 2년 2년 이내 묘지를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거 안 하게 되면 1년이나 지옥이나 그리고 천만원이냐의 벌금을 받습니다 묘지를 30년은 그냥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장은 한 번 안에서만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묘지는 최대 60년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설치하는 묘지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2001년부터 그리고 그 후에 1년 이내 철거를 안 하면 1년이나 천만원이나 벌금을 받아요 2001년 2001년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적용돼요 그렇죠 1년 이내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연장을 못하면 30년이고 30년 안에 그러니까 30년만 전속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30에서 31년 사이에 철거를 해야 돼요 노지를 없애라고 지금 2002년에 누가 묘지를 썼으면 2002년 2001년 2001년 2년에 못 쓰는 거에요 못 썼나요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묘지 설치하는데 전속 기간 묘지 전속 기간 묘지를 철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30년 30년 연장 그렇죠 아 연장되고 그러니까 30년은 연장 안 했으면 30년 안에 철거를 해야 되고 30에서 31년 근데 연장 가능해요 한 번 더 그 지금도 그래서 얼마 한 번만 그러니까 2001년 전에 설치한 묘지는 천 년만 년 계속 가는 거고 유지만 잘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죽고 그러면 묘지 이거 철거해야 돼요 후손이 30년만 먼저 설치할 수 있고 이거 설명을 해야 돼요 30년만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연장이 한 번 가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5년 전속 기간을 15년 주고 이거 복잡하게 살았어요 3회 3회에다가 15년씩 해갖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60년은 맞긴 맞아요 근데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1회 1회 30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방에 그냥 딱 그러니까 30년이고 원래 설치하기에는 30년이고 가만 놔둬도 설치는 30년하고 더 연장할래요 그러면 딱 30년 그럼 딱 해서 얼마 60년 그러니까 60년까지만 묘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60 그러면 1년 이내니까 60에서 61년 사이는 묘지를 흔적도 없이 없애라고 후손들이 그걸 설명하라고 깨집니다 안그러면 우리 개업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년이나 징용하고 후손들 철거 안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묘지 그리고 제재 같은 건 잘 안 물어봤는데 한번 여기는 꼭 정리를 숫자 숫자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요 정도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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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문제를 함